V.E.M 이라고 써있는거 앞에 정근우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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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 이름 Q Q U I E T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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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Q Q S Q FIRE Snape A A Q A 잠시만 기다리세요. 딱 한 개 여전히 틀렸네요. 9번. 어때 보이다가 뭔지 찾아보세요.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? 뭐라고요? 전에 선생님이 NG가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했죠? 뭐죠? NG가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했죠? 기억해두라 했는데요. 어때 보이다는 룩디에 무슨 씨가 와야 된다 보니 틀려요. 취. 취. 취 소리나는 건 씨의 씨고요. 룩디에 어떤 씨가 와야지 어때 보인답니다. 룩 어떤 이라고 써주세요. 알겠습니까? NG가 무슨 소리 된다 했어요. 기다리세요 이제. 이때 할 거니까. NG는 응 된다 했습니다. NG는 뭐? NG는. 그래서 얘가 뭐 해서 뭔 소리 될까요? O.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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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님 쓰는 방법은? 아잉? 아이? 으음! 아! 오? 오? 네. 오가 음소리래? 오가가 아니라 내가 이 소리. 오, 모르겠어요. 오가 가진 내가 이 소리도 몰라요? 네? 그럼요. 괜찮아요. 오가가 가진 내가 이 소리? 알. 오, 오, 어. 오 소리가 좀. 엔지이이. 그러니까 응이라고요. 기억해둬라 했어. 계속해서 여자친구 선생님 생각했는데 여자친구 씨 이게 씨야? 응 그러면 연가의 소리가 여자친구 씨 연가의 소리가 씨야? 그럼 얘는? 아닌 것 같은데요? 뭐지? 썬 썬 그럼 연가의 소리가 썬 그럼 유는 뭐 중에 뭐 됐어? 우 어 중에서 어 중에서 소리가 뭐? 썬 썬 뜻은 해? 해 태양 태양 썬 썬 태양 소리는 뭐고 썬 쓰는 법은 씨 아니에요 S에요 어 유 유 어 에서 뭐여서 내는 소리? 썬 썬 썬 아 오케이 코에 핑크 자 그래서 큐는 유 랑 다니면서 항상 무슨 소리? 퀴 퀴 퀴가 된다 했어? 쿠 쿠 이 이는 항상 이 이 엔은 엔 엔 엔이 엔소리를 냅니까? 넵 넵 넵 넵 퀴 퀴 퀴 퀴 그래서 여왕 소리는? 퀴 퀴 쓰는 법은? 퀴 퀴 퀴 퀴 퀴 퀴 퀴 퀴 쓰는 법은? 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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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자 글자 이름을 내가 빨리 또 가르쳐줘야돼? 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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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?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었어요 저만 생각하는 거 그거 2 2 가겠습니까?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케이 시험 다쳤나요? 얼른 쳐서 대출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너 일로와봐 14호 했잖아 14호 했지 그러면 14호 한 번 더 해야돼 너는 13호야 네 어? 저 14호 하면 되죠 오늘 뭔 책이 없어 선생님 저 14호 하면 되죠 13호 하라고 짝수는 안 한다고 아직 니가 짝수도 해볼래? 되게 어려울 건데 감사합니다.